어진 씨가 찍은 야생동물 생태통로 관찰 영상이 조회수 361만. 이 영상을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? 제가 아무래도 새로 보러 다니다 보면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꼭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.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. 생태통로. 네, 맞아요. 혹시 보신 적 없었어요? 있어요,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로 야생동물이 지나가? 진짜 순전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. 그런데 생태통로라는 게 도로에서 그냥 지나갈 때는 이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뭐 콘크리트 칠 돼 있는 그냥 그냥 맨 다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약간 실제 자연 환경처럼 굉장히 잘 꾸며놓은 거예요. 동물들 환경에 맞게.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지나간지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앞에 동작이 감지될 때만 작동을 하는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한 60일 정도 설치를 해놨죠. 어때요? 와, 이제 굉장히 많은. 맥돼지. 오소리. 노루. 그리고 뭐 메토끼. 굉장히 다양한 포유류를 진행하는. 그리고 사실 포유류 말고도 새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. 왜냐하면 새들이 그냥 날개가 있으니까 도로를 편하게 지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낮은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새들이 많거든요.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한 해 로드킬이 최소 한 1만 6천 건 이상이라고 해요. 이런 좀 생태통로가 많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17년간 새를 좀 보러 다니셨으면 자연 환경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나빠지는 것도 좀 눈으로 확인이 되시겠어요? 이게 새를 보러 다니다 보면 새를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울적해질 때가 정말 많아요. 왜냐면 이 환경이 정말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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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하고 있거든요. 이제 탐조를 하러 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꼭 뭐라도 사 먹어요. 그게 뭐냐면 사실 마을 주인분들은 새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새 보는 사람들이 가서 새도 보고 그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은 아 새가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는구나. 그래가지고 새를 더 아껴주시고 더 잘 좀 더 보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 탐조지에 가면은 마을 주인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새들에게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요. 사실 이런 야생동물들이 주목을 잘 못 받잖아요. 아무래도.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은 채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런 새가 있었다라는 걸 좀 남겨야겠다.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죠.